안녕하세요. 영업의 신 김효석입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 중에 제일 힘든 감정이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우린 불안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죠.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보험을 들고요. 보험을 들면 또 불안함에서 벗어나죠. 요즘 많이 불안하시죠?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하지만 너무 또 불안해서 이렇게 또 가만히만 있고 이럴 필요 없이 또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 영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나서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불안하시겠지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업을 잘할지 공부하는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모시고 또 영업 잘하는 사람을 또 멘토링하고 매니저하는 분도 모시고 이렇게 만나는 영업의 신. 오늘은 국가대표 영업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메트라이프에서 김성혁 지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 인물도 좋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 영업이대로 또 대회 나가셔서 챔피언도 하시고 나시아 챔피언. 또 메트라이프에서 국가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잘나가셨던 지방대표. 원승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좋은 분을 섭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아끼는 후배입니다.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안 지도 꽤 오래됐고요. 9년. 9년이니까. 제가 신입 FOP들이 입사를 하면 교육을 계속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처음 신입 때. 네 신입 때. 저한테 메일을 보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제가 또 답장을 했는데 그거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다. 그 뒤로 이제 뭐 1년에 몇 번씩 안부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인연이 있는 그런 후배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얼굴에서 딱 나타나듯이. 제가 이렇게 신상 조사를 해봤는데 명문대를 나오셨어요. 서강대학교. 국제경영 석사입니다. 그리고 장교. 학사 장교시고요. 또 국민연금 연구원도 경력이 있으시고 이 정도 경력 스펙이면 금융사에 가서 좀 안정적인 직업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 바로 보험으로 뜨려 들어서 험난한 길을 오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나운서가 해도 될 정도의 목소리와 인물 잠깐 방송하기 전에 여쭤봤더니 아나운서 아카데미 문턱까지는 갔다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축. 그런 VIP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재무장관 같은 거 열었을 때 제가 또 의전하는 그런 니아종으로도 참석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스케줄에 시간표에 제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일한 만큼의 확실한 보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설계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없을까 하다가 제가 취업 박람회를 가서 매트라이프를 만나고 이제 이 FP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통 그렇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직장도 직업도 이렇게 내가 밖에서 보는 거랑 아래에서 들어오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사실 일을 시작하면서도 확실해는 있었지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인들한테는 얘기하면 뭔가 좀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원성애 선배님을 강의를 듣게 된 겁니다. 막 지금 갈등이 있고 막 이거 뭐야 이거? 그럴 때 뭐라고 또 희망을 주신 걸까? 강의를 들었는데 아 저분처럼 되고 싶다. 롤모델이 딱 생각나는구나. 그리고 한 분 더 계셨던 게 지난번 영어 배신 출연하셨던 송준호 단장님. 지금 제가 오시고 있는 단장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제가 또 시상식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되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거기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배우게 됐고 마음을 먹게 됐다. 근데 그때 한마디 임팩트가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성혁 씨가 그 지점에 빛과 소금이 되어주세요. 저는 그 이메일 답장이 정말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업계에 이 조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임하게 됐습니다. 그 빛과 소금이 뭡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죠. 꼭 필요한 사람. 빛이 있어야 되고 소금. 소금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 그걸 이제 빛과 소금으로 표현해 주고. 그때 강의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세요? 저는 늘 그 강의를 했으니까.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성공의 여섯 가지 원칙. 우리 생명보험 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 그 여섯 가지가 첫 번째는 스테디한 액티비티. 또 활동량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디테일한 스케줄링. 스케줄링 중요하다. 세 번째가 애티튜드. 애티튜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시잖아요. 그런요. 어디다. 어느 직장이나. 네 번째가 habit. 좋은 습관들. 다섯 번째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그렇죠. 그 다음 여섯 번째가 파워풀한 클로징. 왜 우리가 이 생명보험업을 해야 되는가. 쉽에 대한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제 한 두 시간 정도를 한 15년 한 것 같아요. 신입분들은 다 알아요. 계속 제가 그 강의를 하니까.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기억나죠. 사실 그걸 그대로 전수 받아서 지금 제가 회사에서 신입들에게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도 되게 잘했어요. 상도 되게 많이 받으셨어. 최고고 강의상, CEO상도 받으시고. 롤모델 뛰어넘었네. 청출어람이죠. 잘 배웠습니다. 그 얘기 좀 오늘 좀 많이 풀어주세요. 어떻게 우리 십떨어지는 힘든 또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힘들고 힘들 시절인데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경력 보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남의 스케줄링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 스케줄대로 산다. 이게 보기에는 되게 멋진데 밖에서 보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 똑같은 금융사예요.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보험사하고 둘 중에 어디 갈래 그러면 머리에 총 맞지 않았냐.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럴 텐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의 연구원이었던 건데요. 네네네. 그것도 연구원. 멋있잖아요. 연구원. 그렇죠. 연구만 할 것 같고. 그런데 선배의 추천으로 잠시 임시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엄청 오래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멋있어 보여서 또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왔지만 사실 현실은 녹록치 않죠. 그렇죠. 정말 배운대로 하면 프로스펙팅하기 위해서 텔레폰 어프로치 TA 해야 되죠. 그래서 만나야 되죠. 처음에는 계약이라는 거에 되게 포커스를 두고 어차피 성과가 있어야 저한테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다가 제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 보험이라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을 살리는 영역이고 뭔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어디서 맞았던가 하면 제가 무언가 직업을 선택을 한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의 영향도 되게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보면 고객이 아프시거나 그다음에 다치시거나 그다음에 혹은 먼저 사망을 하시거나 혹은 오래 사시게 되면 저희의 빛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보험이라는 그 이미지 말고도 인식이 김성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팩터화가 되어지고 그 팩트로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전달이 되면서 실제로 제 고객이 되어주고 사인을 할 때 고객들이 저한테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이유를 봤더니 이제 본인이 아플 때 당신이 곁에 있어요. 그렇죠. 본인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제가 곁에 있어요. 혹시 오래 살게 되면 좋은 친구로 연금을 받으면서 또 같이 하시게 되고 먼저 조기 사망을 하시게 되면 가족들에게 그 돈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김성혁이라는 사람이 곁에 있어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딱 제가 착안을 하고 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가치를 알게 됐고 세일제라는 게 막 쉽! 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어떤 언변력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지속성의 싸움이 더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를 던지는 거예요. 오늘은 뭐 기분은 감정은 하기 싫죠. 하지만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들고 또 찾아내고 그 사람과 만나서 친해지고 제 고객이 되어지고 이 루틴한 과정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몰려든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 고객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얘기가 기억나네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참 좋은 직업이긴 한데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갔던 방면에 이 영업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 스케줄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말은 멋있는데요. 내가 깜빡하고 놔버리면 그냥 망가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사실 편할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주도적으로 사시는 미원승연 제가 잘하는 말 중에 저희 영업인들이 자유라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얘기하거든요. 다 자유죠. 일정도 초기에 신입돼야 타이트하게 매니저가 붙어서 관리를 해주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함정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을 가끔 많이 봐요. 평일날도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안 와서 그냥 출근도 안 하고 겨울에는 그냥 집에서 이불 속에서 늦게 일어나고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그래서 우리라는 이 직업을 처음에 FP, FSR, LP, FC 다 코칭은 틀리지만 결국 같은 일을 하는 건데 이 생명보험 에이전트라는 직업 자체가 처음에 스스로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규제 규율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미국 연차총회를 갔더니 디스플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디스플린 자기 규율 자기 절제 이게 우리 직업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상 그거를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마 창조적인 일을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반복적인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로봇이 다 대체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창조하고 창의적인 것들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갑자기 갑자기 색이 나는 게 아니라 루틴하게 반복되는 그런 습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창의적인 것은 많은 것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듯이 우리 영업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석열 부장장 지금 지점장 부지점장으로 우리 아시아 챔피언 그거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점장으로도 씻고 부지점장으로 아시아 챔피언 이제 지점장으로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 챔피언 그러면 강의도 하시고 영업도 오래 하셨는데 영업이란 뭐다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어려운 질문인데 네 맞습니다. 영업이란 뭐다. 저는 딱 세일즈 영업이라 하면 뭔가를 판매해서 얻어지는 결과물 뭔가 우리가 갑을 관계에서 의리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는 제가 매트라이프에 뽑힌 이유도 제가 뭔가를 잘 팔 것 같아서 라는 개념보다는 김성혁이란 사람은 좀 사람의 마음을 잘 얻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야. 제가 지금 이제 지점장으로서 사람을 보는 기준도 그거거든요. 결국 그 요소가 있는 거라서 저는 영업이라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네요. 고객의 마음도 얻게 되고 지점장도 우리 또 우리 팀원들이라고 그러나 설비사들 지점원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맞습니다. 인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영업한 기관보다 매니저 하신 게 더 기어졌죠? 맞습니다. 8년 됐죠. 되게 빨리 됐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영업 자체는 FP로서 영업은 짧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지점장 3년 하고 지점장이 5년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시다가 다시 영업할래 그리고 또 영업이 어렵다고 오히려 정상현 님은 그런 얘기도 하던데 암에 안 걸린다고 농담으로 왜 암에 걸린지 아세요? 다 썩어 문드러 썩어 문드러 여기서 봤습니다. 저는 뭐 지점장 같은 건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힘들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분할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상도 받으시고 엄청 잘 나가는 지점장님이시잖아요. 사실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조직이라 하는 곳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리더가 좋은 가치관과 좋은 방향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내가 좀 매트라이프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이런 선배님들께 가치관이 딱 정립이 됐으면 바른 방향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성 있게 계속 가는 거죠. 그럼 그거를 잘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계속 후배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해주고 그런 좋은 FP 보험 설계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좋은 생각들을 넣어주고 좀 소명감을 가지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제가 지치지만 않으면 많이들 그렇게 따라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가 이제 결국에는 저는 매니지먼트 그 매니저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인데 매니지먼트를 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FP들이 우리 지점원들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 그게 저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차관을 해서 함께하는 그 부지점장들이랑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하십니까? 우선은 뭐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뭐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게 굉장히 끊임없이 이제 중간 관리자로서 건의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런 뭐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가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아주 뭐 물리적인 도움이는 마스크 공급에 대한 부분들부터 막 저희가 막 회사에 건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심사를 하게 되면은 원래 고객이 계약에 들어갈 때 1년 정도의 그 과거 병력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1년이 지났으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기간 연장될 수 있도록 막 도와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또 하기도 하고 심사 기준도 좀 완화하는데 저희가 좀 부탁 좀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점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출근 문화 그 다음에 출근했을 때 어떤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려고 엄청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금이나 이제 그런 펀드형 상품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은 사실 수익률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미국과 중국과의 현재 뭐 1차의 협력 이후에 어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경제 시황 같은 것들도 꾸준히 공부를 해서 계속적으로 고객들에게 관리가 될 수 있게 공부를 하고 있죠.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송은 영업인들도 많이 보지만 매니저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니저 관점에서 조금만 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끝난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다 봤습니다. 드라마가 그게 야구의 드라마가 아니야. 그게 아니죠. 리더십 드라마죠. 거기서 보면 진짜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사실 좀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야로라 그래요. 야맨. 야맨. 정도가 아닌 보여주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현실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보면서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인재를 막 데려오고 싶잖아요.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럼요. 제발 데려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노하우가 있습니까? 저 친구를 내가 딱 스카우트 하고 싶다 또는 이렇게 좋은 인재를 봤을 때 이것도 영업이잖아요. 사람을 딱 데려와 노하우라기 보다는 뭔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같이 걸을 거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20년 동안 같이 함께 했던 친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고3 수능부 때부터 친해진 동생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좋은 거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거를 추천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런 20년 동안 함께 했던 동생한테 또 처자식도 있고 자신 있게 제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런 유능한 선수 같은 친구였어요.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내가 너를 함께 하고 싶다 무슨 일인데요. 근데 이게 너를 뽑고 그냥 회사에서 어떤 회사의 부속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같이 가는 일종의 이제는 비즈니스적인 브로맨스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너를 서포트할 거고 정말 이 말이 거짓이 아닐 거고 그거를 9년 동안 시간으로 증명된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니 같이 일하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입사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들어와서 2월달에 일을 시작했는데 이미 엄청난 업적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좋은 후보자들까지 또 두 명 본인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실 부지점장 특채로 들어온 친구인데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 실패한 사례도 있죠? 실패한 사례도 들어왔는데 이 부위기 엄청 많죠? 사실은 초반에 노하우가 없었을 때 노하우가 없었을 때 그리고 아직까지 저도 단련되지 않았을 때 그럴 때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좀 많이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하자고 제가 손을 내밀었었는데 현실적인 어떤 문제들 그 대상이죠. 그 친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개인사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가족사 아니면 많잖아요. 맞습니다. 한 번만 여자 관계부터 시작해서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을 때 어떤 그걸 조금 넘어갔을 때 제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에 제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데 저한테 서운함을 느껴서 떠난 후배도 있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준다며 도와준대며 애완 도와줘 한계가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또 매니저라는 직책은 회사의 어떤 종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거기서 오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겪어서 이제는 함께할게 해놓고 속으로는 여기까지만 옛날에는 일 것 같지 않는데 이제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내가 못해줄 것 같은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안 합니다. 기대감큼은 실망이니까 그렇죠. 어떠세요? 함께해 줄게. 옆에 있어 줄게. 그런 스타일이세요? 제 본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점장이 되는 과정은 지점원들의 말을 안 믿기 시작할 때 지점장이 되어가는 거래요. 제가 요즘은 처음에는 너무 이제 다 믿었는데 다 믿죠. 다 믿죠. 뒤통수 좀 맞아보고 약간 몰랐네. 제가 이제 만 3년 되어 가거든요. 영업은 16년을 넘게 했고 지점장은 선배님이시네요. 저는 대단하다고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가만히 찌그러져 있는 거죠. 매니저 관리자로서 볼 때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3년을 못한 상황에서도 이게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이 시험에 들고 도전이고 상처도 많이 받고 제 옆에 지점에 선배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지점장 하다가 죽으면 개도 안 물어간다. 다 썩어서 사례가 나옵니다. 아침에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섬뜩했어요. 지점장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지금 여기 뭐 바자고 붙이고 왔는데 대상포진 아 진짜? 예 흔적입니다. 1월 달 명절 전날 대상포진 얼굴로 심하게 와서 아이고 네 그러니까 저희 전부님 너 마음고생 심하게 하나 너 얼굴이 다 터졌네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많이 나아진 건데 대상포진이 일종의 바이러스잖아요.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오는 건데 면역력은 스트레스 때문에 들어오는 건데 아이고 우리 저기 방송 보시는 영업인 여러분 우리 매니저분들 좀 좀 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사랑이야. 그쵸? 응 그쵸. 뭐 이런 영업 현장 더 힘들어 뭐 이러는데 그거 다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만 힘드지만 팀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지점원은 41명입니다. 오 진짜 많은 거네. 네 이제 근데 이제 또 두 개의 지점을 또 배출했었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뽑고 뭐 이런 사람 엄청 많았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뽑은 사람이 많아요? 내보낸 사람이 많아요? 확실히 내보낸 사람은 적고요. 아 진짜? 확실히 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보낸 사람이 더 많은데?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지점의 자랑인데 어떤 분은 내가 자른 사람이 200명이야 잘라서 지가 나갔지. 오 진짜 정말 그러면 뽑기도 신중하게 뽑으셨고 네 굉장히 신중하게 뽑습니다. 그러면 딱 봤을 때 관상을 보십니까? 뭘 보십니까? 물론 인성을 보시겠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딱 대화를 해보면서 딱 하나를 보는 게 본인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 나오고 지식이 많은 친구도요. 좀 자신의 인생을 얘기를 하거나 좀 미래의 꿈들을 물어봤을 때 대하는 태도가 자기의 인생이 되게 냉소적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자기의 모습에 비해서 너무 추상적이거나 그런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나는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좀 많이 뽑습니다. 관상이라기보다는 그런데 그러면 얼굴에 좀 드러나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러면 같이 일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온갖 정말 말들을 쫙 하죠. 뭐라고? 팁 하나만 딱 온갖 말 중에 하나만 온갖 말 중에 하나만 진심인데 진심인데 정말 너랑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많은 리더들이 말로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미래적인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비전 그런 구조들을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세요. 홍병을 해주세요. 그런 거 원해요. 사실 지금 4차 산업 혁명이 됐고 사람들이 이제 뭐 다이렉트 보험으로 다 되는 거 아니냐 진짜 AI가 다 되는데 설계사가 지금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 세계경제포럼이나 이런 어떤 강의들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결국에서 거기서 느끼는 딱 키워드 하나는 바로 인사이트라고 하는 통찰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통찰력이라는 부분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죠. 결국 통찰력이 뭐냐 정의를 내려봤더니 그 문제에 처한 상황을 내가 이해를 하고 문제의 본질을 이해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FP들이 고객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AI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고객이 300만 원을 법니다. 그럼 100만 원은 적금을 하고 30만 원은 보험을 하고 30만 원은 펀드를 하고 하는 거는 기존적으로 3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의 어떤 평균치로 AI가 빅데이터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설계사들이 고객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그 팩트가 아닌 필링을 파인딩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사이트라고 하는 통찰력으로 비롯되는 건데 고객을 만났는데 300만 원을 버시는데 이 아이가 자기 아이한테 100만 원의 교육비를 씁니다. 그러면 AI가 봤을 때는 되게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 아이가 늦둥이로 굉장히 힘들게 낳은 아이였으면 그 부모에게는 이 아이에게 100만 원 쓰는 교육비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걸 필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파인딩한 능력은 AI가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결국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통찰력으로 그 직관력으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서 그렇게 마음을 얻어내는 결과를 얻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AI가 정말 대체될수록 4차 사람혁명에 더 진화될수록 더 필요한 직업군이 바로 이 보험설계사 재무설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눈을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얻어내고 그들의 감정을 얻어내서 결국에는 그들의 필링을 파인딩한 다음에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이 미래가치적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고 또 하나는 은퇴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저도 이제 미국의 선배님 따라가지고 연차총에도 가봤고 필라델피아에도 가봤는데 거기에 일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100세가 훌쩍 넘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도 보험시장이 많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70세 중반 넘으신 설계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일반 회사를 들어갔다면 대부분 다 내가 이제 회사 곧 짤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도 진짜 70대가 넘었는데 억대 연봉을 받으시면서 자녀들을 설계사로 키워내고 내 고객들을 대물림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은퇴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가 눈치를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부분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직업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굉장히 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아버님이 되게 직업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말 그대로 제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네가 왜? 라는 반응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버지 인생 제 인생 한 번뿐 밖에 안 사는 인생 제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9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버지는 은퇴를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곧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은퇴에 대한 어떤 그런 주도권을 저희가 갖고 있고 그렇죠. 짤리거나 이런 거 없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더니 그거 정말 좋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좋은 선배들이 먼저 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미래적 가치에 대한 이 직업에 대한 비전과 결국 은퇴에 대한 걱정 없는 12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객관적으로 많이 해줍니다. 특히나 더더욱 은퇴라는 부분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직장 생활하다가 보험업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은 사실은 직장에서 내가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라 조종을 당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갑자기 생겨서 그 본 부분은 생활을 못하겠거나 이런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그걸 아는데 그게 내가 어느 정도 고생이죠. 물론 그 정도 될 때까지는 고생이 되면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비전이다라고 하면 저한테도 올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저도요? 이런 고생이 되면 넘어가서 많이 옆에 있어줄겁니까? 토틱감이신데요?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벌써 토틱감이신데요? 막 던지시는데 막 던지시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생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객 있을 텐데 본인 고객도 있지만 우리 팀원들 우리 같은 조직원들의 고객 중에서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 고객도 있고 저희 지점원들의 고객도 있지만 진짜 기억에 남는 고객은 예전에 전화 메트라이프가 잠깐 TM같이 전화로 판매를 했던 시절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때 잠깐 그때 가입을 하셨던 고객인데 제가 분당 쪽에 지점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뭐라 그랬죠 불만이 많은 고객층들을 블랙리스트라고 분류를 하는데 블랙리스트를 뭔가 대가성을 요구하는 사람은 블랙리스트인데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냥 워낙 강하시고 본사의 사장님실 앞까지 찾아갔던 고객이었어요. 근데 저희 지점의 바운더리에 저희 동네 사시니까 들어오신 거죠.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미팅 중이었는데 계속 본사에서 연락이 오니까 받았죠. 고객이 첫 마디가 높으신 양반이라 많이 바쁘신가 봐요. 벌써 분만이 이미 불만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사실 별건 아니었어요. 어디 보험사에게 손 찢어졌는데 이걸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고 처리가 늦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제가 이분을 같이 저희 여주군이랑 같이 찾아갔죠. 카페 사장님이셨어요. 문당에서 찾아갔더니 이미 눈에 거의 노려보시는 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도둑놈들 보험금 맨날 빼가더니 보사가 말해줘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딱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인 줄 알고 빙의가 갑자기 됐는데 딱 갔는데 제가 진정성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직접 관리를 해드리고 제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직접 전화를 달라. 왜냐하면 불만을 구했거든요. 연결을 된다. 전화 연결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거였는데 그리고 나서 카페 하셨는데 제가 지점 행사를 할 때 일부러 그분의 아침에 7시에 카페를 들러서 전화를 미리 넣어놓고 커피를 100잔을 샀어요. 아 100잔. 아메리카노 100잔을 지점 미팅을 하니까 알바들 죽었나요? 직접 뽑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100잔을 사고 그 다음에 자주 오겠다고 하고 실제로 갔고 그 100잔을 제 차 트렁크에 다 실었거든요. 혼자 가서 그 모습을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이 아닌 제가 그걸 샀으니까요. 커피를 그 다음부터 이분은 불만 고객이 아니라 충성 고객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지점에 저를 방문하러 오실 때 항상 제 거 음료를 사가지고 오세요. 이 고객이 사실은 기억에 많이 남는데 결국에는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사람의 마음은 결국에는 변한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사실 이 고객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유 나라도 100잔 사주면 뭐 100잔이 중요한가요? 제대로 딱 그분이 원하는 걸 다 해줬네. 100잔에 이 사람은 처음이었을 거야. 100잔 그렇죠. 100잔 꼬면서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이야 100잔 근데 카페 그만두신 것 같더라고요. 아유 잘 되셨어요. 더 좋은 거 되시겠죠? 네.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을 리쿠이팅 하면 힘들겠어. 힘들겠어. 제가 좀 감당하기가 좀 대상포진은 이쪽으로 한 번 더. 맞아요. 이렇게 불만이 많다는 건 그만큼 애정도 있다는 얘기여서 그럴 것 같아요. 원생자님도 이럴 때 떠오르는 고객이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생각나는 고객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20년째 계속 저하고 연락도 하고 부천에 계세요.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 딸을 제가 소개해서 결혼도 시켜드렸고 재작년에 재작년에 또 보험을 하실 때가 됐는데 아직 안 하고요. 잘 살지는 게 사이가 100km가 넘는 거구에 애기가 안 생겨서 지금 그 컴플레인이 지금 저한테 오고 있는데 보험 계약을 하여튼 한 20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보험 계약을 본 가족을 다 본 가족이 다 저도 수시로 찾아뵙고 건강검진을 제가 또 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조금 평범하지는 않으세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그때그때 적시에 또 잘 해소를 해드리면 굉장히 또 좋은 마음으로 옆에서 케어도 해주시고 오히려 저를 치유도 해주시려고 하고 힘내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저하고는 그냥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딸 결혼식 때 가족석에 앉아서 제가 결혼식을 같이 받았습니다. 가족석으로 앉으라고 그래서 하여튼 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고객이었지만 오히려 제일 가까웠던 지인들이 마음이 좀 상하고 관계가 또 이렇게 좀 멀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생명 부지의 고객이었는데 보험을 통해서 진짜로 가족처럼 가까워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보험은 사람을 얻는 일이다.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험을 하면 할수록 그 지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떠세요? 저기 이렇게 그쪽에 그래도 나는 멸문에 나오셨고 친구들이 아마 금융사 있거나 네 많이 계시죠. 영업이 아닌 관리직으로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만나면 분위기가 어때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잘 되어진 모습에 굉장히 많이 박수를 많이 보내주고 심지어 저희 형도 은행을 다닙니다. 다니고 있고 저랑 같이 또 연구실에 있었던 선배들도 대학 교수나 아니면은 금융권의 어떤 본부장이나 컨설팅 폼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실제 고객들도 꽤 계시고 저희 형도 지지난달에 저한테 달러 종신 계약 하나 하시고 달러기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저희 형 굉장히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저기 또 은행의 부지점장님 소개해봐서 또 이번 달에 달러 또 천불 월낙으로 계약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지금은 신뢰의 아이콘이 됐죠. 그리고 고객들은 이제 더 본인들이 이제 좀 은퇴나 몸도 좀 건강도 안 좋고 거의 40대 중반 지나가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야 내가 그 봄 잘 있지 막 이렇게 한 번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뭔가 제가 든든하게 옆에 있다는 그 느낌을 계속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듣냐면 저도 나름 뭐 죄송합니다. 명문대 그래도 회계학과 나와서 제 친구들이 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 또 취업도 잘 된 시절이었어요. 90년대에 경제 활약일 때 다 전북관상 은행 가고 그랬는데 결국 그 친구들이 다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결국에 뭐 안전한다고 은행 갔는데 뭐 찾아와요. 저한테도 그러고 야 어떻게 좀 다 똑같아요. 영업이 안 돼. 영업을 해야지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영업 능력이 없으면 진급도 안 되고 아 그렇죠. 내부 양호 은행도 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은행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된 그 어떤 쉽이나 어떤 교육 없이 사명감 없이 영업을 한 거 아닌가 얼마 전에 은행 사건 독일 펀드 깡통차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보험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런데 은행 분들은 그냥 굉장히 진급하고 회장되고 그러대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책임감이나 이런 우리는 그냥 판매만 한 데다 보험사에서 그런 도덕적인 게 더 더 심한 우리가 더 억격하잖아요. 그럼요. 더 억격하죠. 문제가 있으면 진짜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은행은 은행은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데는 없다는 거 다 영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웃고 즐기는 사람이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너무 잘난 척만 했어. 2부 시간에는 흑역사 흑역사 찌질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사실 찌질한 사람인데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바지도 막 쉽고 막 이런데 우리 코울리스턴 지연 얘기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다음 2부 시간에는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왔다가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